자 그 두번째 매치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시작됐습니다 곽수지 자 백헨드 대결 준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립니다만 벗어 아아 일정도로 마음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박수지 벗어 범실이 나오는 건 좀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와 정유미 정유미는 점수 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아 범실이에요 앞서 있습니다 푸시 아 나갔어요 아 걸렸어요 넘어가야 돼요 결과가 첫번째 게임 어떻게 나오든요 아아 아아 지금 정유미 선수에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아 아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아 또 벗어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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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나갔어요 아 아 hmm 아 아 아 아 아하 다시 뒤져있는 곽수지 4대5 아 정유미 껑충띵 살아있어요 아직 그리고 7대4 섭점차 서브 득점 오염패 뒤에 2승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섭점 뒤져있습니다 나갔군요 자 두선수의 랠리 나갑니다 이번엔 정유미 석점 찰리드 박수지 긴장을 찹니다 박수지 서브 아 벗어났어요 정유미 바로 끝내버리 정유미 석점 찰리드 정유미 석점 찰리드 정유미 석점 찰리드 그럼其实аемся